멜로디 데이 해버 멜로디 데이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입니다 저희 멜로디 데이 신곡 바빠 보여요는요 바쁜 일상에 지치신 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이런 가사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직장인들 우리 직장인분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냥 다 모든 분들이 들으셔도 그러네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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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여러분들의 지친 심정과 일상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제가 감히 피처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위로해주고 좀 더 힘을 복도다 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메시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랩을 쓸 때 메시지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번에 나오는 멜로디 데이 분들의 바빠 보여요 들으시고 힘내으면 좋겠습니다 비투비 노래 중에 괜찮아요 랩 파트에 제 친구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빠 보여요 가사에서 약간 그 괜찮아요 가사의 연장상상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가사가 일단 너무 좋고 네 메이킹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 저의 신곡 바빠 보여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멜로디 데이 비투비 이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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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